안녕하세요. 여러분. 먹는TV의 안왕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,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? 콩불에다가 오돌뼈를 살짝 넣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었어요. 제가 집에 김이 없어가지고 김 대신에 들기름이랑 참깨를 넣었어요. 김맛을 내려고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춧가루랑 조금 맵게 하려고 조금 더 넣었거든요. 한번 잘 먹어 보겠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. 음! 아, 무워. 음! 맛있을 줄 알았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멘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응 조금만 trampoline іти і 김치 너무 큰가? 어.. 너무 맛있다 맛있지요? 아 itchis . . . . . . . 와.. 죽은 줄 알아요 와.. 죽은 줄 알아요 원래 콩불은 그 자체로도 맛있잖아요 제육볶음을 업그레이드한 게 콩불인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오돌뼈까지 추가해서 오돌뼈 자체가 매콤한 맛이기 때문에 매콤한 맛이 더 들어가서 식감이랑 매운 맛을 더 살렸어요 진짜 맛있네요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시원하고 아삭한 맛까지 더해져서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원래 먹었던 콩불을 한 단계 뛰어넘는 맛이에요 김치 하나 얹혀가지고 요런쥬 요런쥬 노릉기 음 맛있다 와, 이렇게 누룽지가 많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 종일 눈이 들어간다고 해도 눈이 들어간다 눈이 들어간다 고춧가루 호로록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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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~~ 음~~ 음~~ 고춧가루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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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콩불이나 제육볶음이 있으면 요렇게 살짝 볶음밥으로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구요. 김이 없으면 들기름을 대신 넣어도 충분히 김 맛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김치 볶음밥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걸 먹었네요. 여러분의 식사는 어떠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은 세계 평화입니다.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.